안녕하세요. 농민기본소득, 논촌기본소득 세션을 사회를 맡은 토지자유연구소 남겹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에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농민, 농촌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정말 주의깊게 생각하고 실천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의 오늘 이 세션에서 세 팀이 발표를 하는데요. 발표 순서를 우리 박경철 박사님, 윤영중 대표님, 안선영, 김영준님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경철 박사님은 농민, 농촌기본소득을 선구적으로 주창하고 연구해 오신 분인데 큰 좀 더 이 세 분 중에서 세 주제 중에서 가장 큰 주제일 것 같고 그중에 우리 윤영중 대표님은 또 청산면, 경기도 영천 천산면 기본소득 효과 분석 설계 결과를 발표하시는데 또 청산면 안에서 또 우리 청소년 생활실태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큰 주제, 또 중간 주제, 작은 주제 이렇게 흐름으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박경철 박사님, 한국지방정부 농민기본소득경책의 배경, 현황, 향후 과제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남연구원에서 일하는 박경철입니다. 기본소득 3개에 대해서 이렇게 발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2017년 서강대에서 열린 기본소득 3개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농민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그때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한 7년이 지났는데요. 굉장히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한국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이 어떻게 시작됐고 현재는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 시간은 15분이라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농민 기본소득의 개념, 발단, 현황,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영농 규모와 영농 형태에 관계없이 주자는 거고요. 이것은 기본소득의 5가지 원칙에 따라서 주자는 거고 그동안에 농업 내부에서는 직불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 직불금이 있는데 농업 직불금과는 다른 형태로 지급하자는 겁니다. 농업 직불금은 영농 형태에 따라서 다르고 영농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는 이것에 상관없이 주자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농민 기본소득을 영문으로 표현할 때 아직 명확한 개념이 없습니다. 학술적으로 연구된 건 없기 때문에 표현을 농민으로 할 때 어떤 데는 파머로 얘기를 하고 어떤 데는 패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용어가 굉장히 적절한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EU에서 EU 기본소득 그룹에서 농민 기본소득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에그리안 베이직 인컴 에그리아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을 주자는 건데 파란색 부분으로 보면 에브리 후드 프로듀서 모든 농업 식량을 생산하는 자 개인적으로 조건 없이 자동적으로 큐뮬레이트는 기존의 보조금이라든가 농업 생산물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있는데 기본소득을 주문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제외되지 않는 추가적으로 주자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EU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이런 개념에 따라서 농민 기본소득을 에그리안 베이직 인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면 기본소득 내부에서도 농민 기본소득이 과연 기본소득이냐 그런 논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농민 기본소득은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우리 기본소득에서는 무조건성이잖아요. 조건이 없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는데 농민 기본소득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소득을 할 수 있냐 그런 논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부분기본소득 어떻게 보면 범죄형 기본소득 특이한 계층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게 주는 것을 부분기본소득 완전한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어떤 불안정한 형태의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 이따 나오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주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은 상당 부분은 농민수당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건 농가 단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즉 개별적인 지급이 아니라 농가당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농민수당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농민수당도 어떤 농민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어떤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큰 범위 안에서는 농민기본소득으로 일단은 포함을 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이대로 가면 우리 농업과 농촌이 지속될 수 있을까 저는 큰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상태라면 우리 농업과 농촌은 암울한 상태이고 미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업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농민들이 그동안 그동안 너무나 많은 희생을 거쳐왔습니다. 특히 개방농정 이후에 농촌이 거의 농민들이 파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농민들의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자 그렇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가치는 많은 연구에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농업은 어떤 농업 생산물은 시장에서 유통이 되지만 그 생산되지 않는 많은 공익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도 있고요. 많은 연구자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유통이 되지 않지만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농업농촌은 공공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가와 사회가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민기본소득을 통해서 이것을 보장해 주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저는 한국 농업농촌이 이렇게 쇠퇴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개방농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93년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성 이후에 지속적으로 농민들이 개방농정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조선 이런 수출농정을 앞세운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정책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계속적으로 희생이 되어왔고 지금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표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서 농사를 지어서 지금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민들은 다른 일을 찾아야 되고 농업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어떤 일정한 대농이라든가 기업농만이 살아남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구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인구 소멸은 지금 지방의 가장 큰 현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농촌과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농촌의 현실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 간 도시 근로자와 농민 간의 소득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각종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 부분에 보조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보조금 지급 형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농 규모라든가 영농 형태 일부 일부 지역 이런 데 집중되다 보니까 농촌 내부에서의 어떤 양극화 어떤 소득의 불평등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중소농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부조로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가들은 중소농가들인데 중소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농촌의 어떤 파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유력한 방법이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14년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최초로는 해남군에서 2018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농민 기본소득 적지만 1년에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른 지자체로 확대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전국 지자체 농촌 지역에 있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는데요. 그러한 어떤 동력이랄까 이렇게 계기는 많은 정당 사회단체 운동본부 이런 단체들이 지속적인 서포트를 이뤄 왔습니다. 민중당이라든가 진보당 여기는 녹색당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 들이 지지를 해줬고요. 각종 사회단체 농민단체 그 다음에 여기에 오셨는데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도 결성이 돼서 이 농민기본소득의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도록 계속적으로 투쟁을 해와서 지금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 전국의 지자체별로 형태는 다르지만 다양한 형태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을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개인당 1년에 농민개인당 60만원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도 하고 있고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에서도 농민기본소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광역지자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 에서도 농민기본소득 농업인수당 이라는 이름이지만 농업인수당을 지급을 시작을 했고요. 광주광역시도 지급을 시작을 했고 인천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지역에서도 지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형태라든가 액수 등은 좀 다양합니다. 어떤 지역은 농민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농가단위로 지급할 수 있고 어떤 지역은 개인당 60만원을 지급을 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농가당 8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내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형태가 다양한데 이게 시작할 때는 다른 직업군에서 왜 농민만 두느냐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지역에서 다 사용이 되다 보니까 지역의 상권들이 살아나고 지역 어떤 상업인들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기본소득을 더 지지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가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이걸 농민기본소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농민의 정의 과연 농민이 누구냐 단순하게 농민하면 농사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농촌 내부에 가면 다양한 형태의 농민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면서도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농사를 지면서 공무원하는 사람들 아니면 도시지역에 사는데 이렇게 출근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른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디선까지 농민이라고 볼 수 있나 이런 규정들은 계속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예소득 연간 3,700 이상이 되면 농민 기준에서 제외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계속 제외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논쟁도 있는데요. 이러한 농민의 기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끌어오다 보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예산을 가져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 다른 부분의 예산이 감소하기도 하고 어떤 농업 내부에서도 어떤 지역은 다른 부분의 예산을 농민 기본소득 예산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불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직불제 농업직불금이라고 현금성 보조금이 있는데 이거가 겹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하나만 해라 그런 통합이 필요하다 그런 논쟁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민 내에서의 어떤 그 평등 이라든가 차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농민 기본소득 발표가 있었는데요. 외국인 농업 노동자들한테는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농촌에 가면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논대 이 있습니다. 향후 과제 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취를 해왔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한국의 농민 기본소득은 상당 부분 농민 수당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민 개인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농가 단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지자체가 지금 개별 지급을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지급을 전환을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환의 어려움을 걷고 있는데 제가 있는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농가당 8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개별 지급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한 농가 기준으로 80만 원이고 두 농가 있을 때는 개인당 45만 원 4명이 있으면 45만 원 45만 원 4명이 180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점증적으로 개별 지급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요. 당연한 말씀이고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5분이 다 됐네요. 30초만 쓰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농업이란 농촌이란 중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감들을 형성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번에 다음으로 발표를 하는데 농민으로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농촌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농촌 지역 내에서도 농민의 숫자는 별로 안 됩니다. 농촌 농민과 농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이 농촌 주민들을 확대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여기는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이러한 경험들이 사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세계 전체적으로 농업농촌을 지키려는 국가와 나라 지역의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랩250 이라는 민간연구소에서 온 윤영중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경기도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이라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효과 측정하는 연구를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방금 박경철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한국은 굉장히 다양한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뿐만이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시도들을 해온 그런 국가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성남시의 청년배당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이라는 여러 시도들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농촌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촌기본소득은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주민 전원에게 전원에게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5년간 지역 카페를 형태로 지급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입니다. 명칭을 시범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카페가 다른 지역 카페랑은 좀 다르게 3개월 소멸성 지역 카페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소비를 할 수 없는 형태 바로바로 소비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3개월 소멸성 지역 카페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연천군 청산명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특징적인 지점 중에 하나는 유사한 비교지역을 선정해서 비교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비교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삼중면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 사업의 기본적인 성격은 사회실험 사회실험 한국에서는 좀 드문 형태의 시도인데요. 사회실험은 현실에서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험을 해보고 그 실험의 형태로 측정을 해본 다음에 증거를 마련해서 그 차후의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다만 정치의 영역 또 현실의 영역에서는 실험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정책에 사용하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본소득과 사회실험이 만나서 전세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회실험들이 벌어졌는데요. 청산면의 사회실험의 독특한 측면은 아예 한 지역 방금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지만 이 농촌기본소득은 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이사를 오는 분들도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이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비교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기본소득 사회실험에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경우에도 무작위로 추출된 사람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사회실험을 했고 또 대조군을 설정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조군을 설정해서 기본소득 효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조군이 최대한 많이 비슷한 곳 또 인구 구성이나 종사자의 직종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비슷한 곳을 선정을 했고 그곳이 안성시 삼중명입니다. 여기 경기도 지도인데요. 연천군은 가장 북쪽 거의 휴전선 인근에 있고 안성시 삼중명은 충청도에 인접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인구 구성도 상당히 유사하고 그리고 인구의 숫자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둘 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면서 물론 위치하고 있는 곳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감안해서 향후 어떤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저희가 들여다보는 연구를 지난 한 해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이 사회실험에 대한 설명을 약간만 드리자면 이 정책은 5년 동안 시행이 되는데 그 정책만 시행되는 게 아니라 아예 조례에 이 정책에 따른 정책 효과 측정 연구를 1차 년도 3차 년도 6차 년도 그러니까 6차 년도는 5차 년도에 모든 지급이 된 이후에 연구 측정까지도 같이 하는 형태로 조례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년도 연구에 들어간 것이고 사실 1차 년구 연구의 특성상 효과 측정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연차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조사의 방법은 물론 정량 조사를 위해서 여러 설문조사를 진행하지만 주민, 상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연담 조사도 진행을 합니다. 또 특징적인 지점 중의 하나는 지역 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조사를 통해서 지역의 소비승수를 측정하는 형태로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특정 지표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몇몇 기본소득 사회실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지점들 어떤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핀란드 사회실험의 경우에는 과연 노동유인 얼마만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게 할 것인가 당시 중도 우파정부가 집권하면서 실시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이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었고요. 이 실험에서는 근로유인도 당연히 노동시간이 얼마만큼 변동이 있었는지도 보긴 보지만 그보다는 지역의 전체 인원들에게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과연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와 포용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여다보는 게 다른 기본소득 사회실험과는 다른 지점입니다. 물론 개인의 행복과 균형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지역 간의 차이 지난 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면서 이 정책의 효과를 측정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 얘기는 사업체 조사를 하기 위해서 LM3라는 거는 지역의 소비승수를 측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카페를 통해서 지역의 소비가 어떤 식으로 연쇄적인 소비승수가 발생해 소비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측정하는 그런 지표들을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삶의 잠재성과 자율성 재고 얼마나 기여했는지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도 얼마나 영향을 위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하였고요. 이 내용들의 계략적인 결과들 지난 5월 이후에 결과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 지역에는 전체 3,9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에 2,500여 명 거의 70% 가까이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 지역 안성시 3중면에는 955명 총 3,519명이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개인적 삶과 커뮤니티 라이프를 구분해서 봤다는 특정이고요.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 문항들도 몇 개 가져왔는데요. 행복 자신의 삶의 만족도 혹은 어떻게 자신의 식생활에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고용시간 소득활동 시간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것들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안정감 같은 것들을 조사하는 질문들입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믿을만한 사회라고 생각하는지를 또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시범지역은 청산면이고 시범지역에서 사실 시범지역이 비교지역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안 좋은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지표들 예를 들어서 고립감이 더 크게 나오고 그리고 가족 구성에 있어서도 비동고 자녀수도 적었고 여러 이런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 심지어 좀 낮게 나타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3차 년도 6차 년도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3차 년도 6차 년도 똑같이 안성시 3중면에서도 정량조사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인해서 물론 이 정책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교군과 대조해봤을 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 다 된 거예요? 5분 남은 거죠? 아, 지나요? 간 네. 정성조사에 나온 질문들도 대부분 정량조사의 질문들과 비슷합니다. 삶의 만족도와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사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식에게 용촌 지역이기 때문에 밥 함께 사줄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들이 들었다. 그리고 그나마 5월 이후에 지급된 이후에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이런 조사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 혹은 물가가 이전보다 좀 오른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들도 내용들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개인 삶의 변화도 어느 정도는 5월 이후에 물론 긴 기간은 아니지만 정서적 안정 여유가 생겼고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겼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라는 답변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지역사회 변화의 모습도 이 지역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빈집이 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농촌지역의 폐가 빈집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 빈집들이 채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실 여기는 마땅히 소비처가 없는 그런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가게들이 오픈하는 그런 효과들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들이 앞으로 5년 뒤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6차 년도 조사에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사업체 조사 개요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정량조사와 정성조사 결과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보다는 3차 년도와 6차 년도 결과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청산면의 인구가 이게 오늘 제가 최종 확인 2023년 7월 데이터 바로 지난달 데이터까지 확인을 해본 것인데요. 청산면의 인구가 3997명 작년 1월에는 3997명에서 올해 7월에는 4219명으로 늘었습니다. 연천군의 모든 면에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청산면만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구 유입 폭과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인구 유입 효과가 어느정도 있느냐도 사실 이 연구에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 카페의 사용기한을 다른 지역 카페보다 적게 잡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지역에 어떤 역동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경철 박사님이 농민의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농촌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농촌 실험한 이야기를 의미 있는 실험 이야기를 해주셔서 들으니까 가슴이 뛰고 그러네요. 저는 그런데 지금 발표하실 분들은 청산면의 청소년 기본소득 에서 청소년 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해 주실 텐데 같이 하신 거예요? 우리 랩 2050하고 균형생활연구소 같이 하신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같이 하신 건가 그래서 어떻게 두 분이 나와서 발표하시나요? 네네 와서 발표하시죠 연구소 소개도 좀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농촌 청소년 생활 실태 연구 경기도 청산면 농촌 기본소득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하게 된 일생활균형연구소 안선영 소장입니다 저희 연구소 소개는 15분 지나고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희 연구는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의 기금으로 진행이 되었고 김영주 김주원 박경주 안선영 장은지 오의인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발표는 제가 진행을 하고 이따 추후 Q&A 시간에 김영주 책임연구원 선생님도 같이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는 기본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급격한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도시와의 소득 격차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생활 인프라 축소 영향으로 계속적으로 자기 탐색과 성장 기회가 취약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차관이 되었고요 특히 여기서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 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영향들을 더 끼칠 수 있는지를 함께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농어촌 청소년 생활 실태에 대해서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들이 어떤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청산면 청소년을 통해서 기본소득 경험들이 실제로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들을 끼쳤는지를 보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청소년 연구들의 흐름을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도시와 농촌 청소년 간의 교육 격차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착안이 되어 있다가 2011년 이후부터는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그리고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로성숙도에 관련된 얘기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교육적 차에 대한 주제들은 꾸준히 감소한 추세지만 삶의 만족도라던가 복지 여가들의 주제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설문지를 만들기 전에 주요 비교 분석 문헌들을 요약했고 여기에서 조사 영역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조사 영역의 지도들을 보시면 삶의 질 교육 경험과 욕구 가족과 또래 관계 사회 국가에 대한 관점 진로와 이행 전망 청소년 참여 인권 감수성과 인권 침해 다문화의식 코로나 경험에 대한 것들을 조사 영역의 지도로 찾았고요 그래서 실제 문헌 연구를 통해서 보시면 농어촌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봤을 때는 어제 근심이라던가 걱정 그리고 우울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금 ppt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이 도시 청소년들에 비해서 더 낮게 부정적으로 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란색으로 표시는 부분들은 긍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은색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농어촌 청소년들이 운동과 야외활동에 낮은 참여요율을 보이고 전체 평균보다 스트레스도 대도시 청소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 경험과 욕구에 있어서도 대도시 중소도시 전체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특이한 지점은 진로 상담은 경험률이 낮지만 기타 진로 교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경험률을 가집니다 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도시 청소년들이 진로 교육에 대해서 사교육이라든가 여러 시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오히려 농어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진로 교육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하지만 진로 상담의 영역까지 꾸준히 영역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보기 힘들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음의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는 경험들도 볼 수 있고 학교 밖 시설의 이용 경험이 전부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또래 관계를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의미 있는 타자가 친구입니다 도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타자를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청소년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주요 당사자가 도시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머님이라던가 부모님 자원이라면 농어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친구 관계를 통해서 고민들을 의논을 하고 또 만족도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서 친구에 좀 더 초점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국가에 대한 관점을 더 보시면 기본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 에서는 미세하지만 높은 긍정이고요 우리 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가 다양성을 인정하는가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인가 에서는 높은 부정을 나타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진로와 이행 정망에 있어서도 재미있는 것이 농촌과 농산업에 대한 미래 인식은 미래가 밝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농산업 관련해서 직업을 가질 거냐 진학을 할 거냐 여기에서 창업을 할 거냐 에서는 높은 부정응답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사회 참여에 있어서도 청소년이 사회 참여를 한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낮게 나타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인권 감각과 인권 침해에 있어서도 모든 항목에서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낮은 평균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는 한 번 이상의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가장 높은 항목은 지역에 따른 나는 차별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은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문화의식은 오히려 도시 청소년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는 실제로 다문화 가정에 친구들하고 계속적으로 교류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경험은 농산어촌 청소년들은 다른 지역 청소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 부정적 변화를 균형 있게 경험했다 그래서 부정응답률과 변화 없으면 응답률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인데 취업 전반이나 진로 전반에 있어서 사실은 코로나 경험은 큰 변화가 없다라는 해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경험이 도시 청소년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농산어촌 청소년들에게는 사실은 크게 이제 우리에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지만 다만 이제 자기만의 방 내가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를 경험할 때 장비라던가 내 방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대비해서 낮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농어촌 청소년 생활현황 연구에서 시사점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농어촌 청소년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인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학업성취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문화자본 축적의 기회 격차 그리고 안전망 이라던가 교육적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빠져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한국에서 이 기존의 농어촌 청소년들에서 어떤 정책들을 시행해왔냐를 보시면 전담 공무원의 임명과 자격명시 수련시설 그리고 진로교육 특히 지원청책에 보시면 미래 농업인 육성교실과 같이 기본적으로 농산어촌에서 머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정책이 청소년 시설의 보장과 성장에 대한 교육적 제도와 예치중되어 있고 특히 농촌 인력으로 키워내려는 지역적 연계가 있는데 물론 그 지역에서 자라서 지역민으로서 계속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이것들만 계속 문화자본을 주는 것들이 맞는가 하는 부분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산면 청소년이 실제로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냐 저희가 연구를 할 때 22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됐고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거기 관련자들이 관련돼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이 청소년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동자원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부모님한테 요청해서 어디를 이동하지 않거나 이동하거나 혹은 버스 시간 배차 시간에 맞추지 않으면 어디 갈 수 없음 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데 이 문제는 이동자원이 약하다는 건 이동시간을 강제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고 동기를 약화시키고 경험의 폭을 절대적으로 축소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발견한 거는 동기가 부족하고 동기를 뭔가 자극으로 연결될 수 없다라는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무기력함이 일상화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실제 청산면의 지도를 보시면 청산면 안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재미없는 집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 곳이 없고 그냥 집 자고 그냥 밥 먹고 하는 집의 형태로 청산면을 이해하고 있고 전국으로 나가는 거는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약간의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고 있고요 동두천에 나간다 라고 하면 부모 자원을 이용하거나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되거나 혹은 내가 진짜 돈이 있어서 뭔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마련했을 때 동두천까지 갈 수 있고 의정부시까지 간다는 거는 정말로 획기적인 1년에 한 번 있는 큰 이벤트처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청소년들이 경기도권으로 이동하거나 서울 라인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통 자원과 생각해보면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또 두 번째 저희가 발견했던 부분은 지역사회 롤모델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상위 세대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를테면 동두천시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선배는 존재하지만 이후에 너의 진로에 대해서 같이 상담을 한다거나 뭔가를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선배 세대가 부족하고 특히 이제 경기도 연천군은 군부대가 많아서 주요 롤모델이 군인의 주로 국한되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삶에 대한 구체성들이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기 그러니까 돌아다닌다 라고 표현을 쓰는데 뭔가를 내가 행동을 한다 행위를 한다 라기보다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이제 자극이 전무하다 동기 연결고리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전무한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 내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 자원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부모의 관심 여부에 따라서 개별 청소년에게 도달하는 정보값이 현재의 차이가 나고 부모 자원이 약한 경우에는 방임은 하진 않지만 결국 뭔가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연결해 주진 않는 그런 모호한 지지의 경계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진로교육이라던가 공교육들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다양해지는 욕구를 채울 수 없고 단계적이나 심층적으로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휘발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농산호촌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동기를 만들어 줄 거냐 그래서 만들어진 동기에서 계속적으로 자극들을 계속 어떻게 연속적으로 이어가게 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가졌는데요 그러면 청산면 농촌 기본소득 실제로 이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냐 기존에 사례들을 보시면 충북 옥천 기본소득 실험 충북 보험 판동 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 실험 청소년 자립 뱀 이상한 달의 기본소득 실험 그리고 고성 옥천 청량의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카드 대전 대접구 어린이 용돈 수단과 같이 기본적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을 향해서 지급됐던 기본소득 시험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청산면의 경우에는 재미있는 부분은 성인과 함께 청소년도 같이 그 지역에서 같이 지급이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월 15만원 지원금액 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청소년들 한테도 이것들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지역화폐로 지급되어서 사용처 지출시기 지출방수 제약들이 있었고 청소년이 지급 대상자만 직접 지급되지 않고 부모를 거쳤다라고 하는 한계들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카드 발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 내 어려움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실제로 친구들이 받아들일 때에도 나는 아직 미숙한 개체니까 부모님이 해주겠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견되는 것들이 있었고요 부모 역시도 아직 우리 아들 딸에게 15만원을 주기엔 이 돈은 너무 크다 라고 하는 어떤 나이주의에 입각한 부분들에 대한 부딪침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긴 했지만 청산면내 사업체에 아까 윤영준 박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쓸만한 곳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었고요 이 친구들이 청산면 안에서 쓸 수 있는 곳은 편의점 주변의 슈퍼 정도였고 혹은 짜장면 값을 내거나 치킨 값을 내고 부모와 같이 먹는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공면으로 이동해서 간 친구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주말에 집에 돌아와서 내가 쓰려고 해도 쓸 시간도 없고 뭔가 친구들하고 갈 곳도 없어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전공면에서 쓸 수 있는 청소년이 쓸 수 있는 곳은 이를테면 병원이라던가 학원이라던가 말 그대로 청소년 다음을 요구하는 형태의 소비처들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이 나한테 지급된다 하더라도 크게 내가 뭔가 뭔가 그 다음 자극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들이 좀 발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만원이 온전히 나한테 온다라는 것은 호명된 주체로서 나에 대해서 인식들이 재정립되는 것들이 나의 몫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를 주체로 보는 것도 있었지만 지역 내에서 소수자인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시각도 다시 변화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구선으로 대우를 받는구나 하는 생각들 있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재미있는 것은 죄책감에서 해방된다 내가 내 부모 돈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친구들한테 가장 큰 죄책감 이었는데요 그래서 돈을 쓴다는 것에 죄책감에서 일부 해방됐고 내 친구들한테 뭔가를 내가 베풀 수 있어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 교우 관계에서 내가 편의점 가서 이거 과자 하나 더 사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자극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도들 그래서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스스로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러면 청소년이 쓸 수 있는 기본소득 사용처는 어디가 있을지 지도 맵핑을 만들어보는 이런 작업들을 내부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시도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 미래세대가 평가하는 것들도 상승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성원 이전에는 그냥 나 농민으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했던 친구들이 이 지역에서 카페가 들어오고 뭔가 이제 생활들이 바뀌는 걸 보면서 내가 그러면 여기서 뭔가를 가게를 차려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여기 살면서 뭔가를 다음을 도모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고무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가 전무한 가운데 이것들이 지급되는 게 맞냐 하는 것이 저의 이제 물음이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소득을 대하는 태도가 이거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소비하지 않고 천명하게 쓸 테지만 저 사람들은 방만하게 쓸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인터뷰에 나옵니다 나는 괜찮지만 저 타인들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나는 괜찮지만 내 아들 딸은 청소년들은 방만하게 쓸 거야 근데 청소년이 방만하게 쓴다고 어디 가죠 노래방에 가서 쓰거나 그것도 방만한 걸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15만 원이 지급될 때 나는 괜찮지만 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 같이 돼야 되는 것들 그리고 청소년이 배제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소비처들이 확장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3초 남았네요 네 울릴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농촌 기본소득 실험에서 경험들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의 농어촌에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인프라들을 투여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자리 잡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랬을 때 공공민간의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할 수 있는 걸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제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동기를 제공하고 자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를 주는 한 방법으로써 기본소득 실험은 유의미해 보이고 더 큰 자극과 경험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의 기본 운영 원리에 충실해야 되고 특히 청소년에게 사용처를 확장하고 제한을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로 저는 오늘 발표를 마치겠고요 저는 일생활균형연구소의 안선영 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5분에 마쳤습니다 네 아주 저도 잘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들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한 30분 가까이 45분까지 맞춰달라고 이제 지혜님이 말씀하셔서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박경철 박사님 연구를 들으면서 발표를 들으면서는 이렇게 농촌 농민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물론 농촌 농민의 저도 농촌 출신 농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저에게 있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느낌이 있었지만 청산면으로 들어가니까 또 사람이 들어오고 청소년에 들어가니까 구체적인 사람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의 마지막에 우리 청소년이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전 마음이 아팠고 여러 마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촌 농민 기본소득 일반 또 청산면 청산면 안에서의 청소년 이렇게 우리가 큰 범위 작은 범위 또 더 작은 범위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발표하신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 또 간단한 질문도 좋고 또 같이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도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우리 마이크를 주실 거죠 일단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탭이자 저희 이 강의실이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는데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질문자를 영상에 송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방식을 선택했고요 저도 이제 오늘 계속 영어 세션만 들으면서 이해했나? 하면서 듣다가 한국어 세션에 좀 관심 있는 주제가 있어서 너무 잘 들어서 질문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청소년 인권 활동에 관심이 있고 청소년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어서 청산군 기본소득이 청소년에게 어떤 경험이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발표를 들으면서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릴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쭙습니다 하나는 지역화폐가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했더라면 좀 더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나 범위가 늘어났을까 사실은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 자체에서 오는 농촌공동체에서의 의미도 있기는 할 텐데 청소년들의 경우 많은 소비가 사실 온라인 영역에서도 이뤄지다 보니까 좀 이게 현금 지급이 더 필요했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직접 지급이라는 게 참 청소년 기본소득에서 언제나의 과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언급해 주신 이상한 나라의 자립회 멜리스에서는 그냥 현금 지급으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 탈가정 청소년임을 고려했을 때는 그게 되게 의미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좀 연구자분들께서 이 시범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좀 결과를 보시면서 청소년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는 기본소득의 형태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되어야 할지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원이 켜졌습니다 네 일생활균형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번 청산면 청소년 기본소득 경험에 관한 연구의 책임 연구를 맡았던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지난 5월까지 기획실장으로 일했던 김용주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답변을 먼저 드리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배경에서 조금 더 진행됐는지 취지를 더 보론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저희 전체적인 보고서 안에서는 지역화폐가 가지는 사용처의 제한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연구진의 의견과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실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교사 그리고 학부모 그 외에 이번 기본소득에 함께 관여했었던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청소년에게는 특별히 제한이 없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그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하는데 더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함께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청산면이라고 하는 현재 면이 소비처로 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안선영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본소득이 결정되고 배포되는 과정에 우리의 의견도 한번 들어줬었다면 왜 우리를 다 먹는 것만 사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실제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청산면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 중국집, 치킨집 이런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형태는 먹는 것만 사 먹었지만 쓸 수 있는 사용처 자체도 그렇게 먹는 것밖에 없다 편향성 자체를 이미 조건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한계들이 있었고 실제 현금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동두천이나 의정부까지 나갈 수 있었다면 일종의 영화를 본다거나 다른 형태의 조금 더 문화적인 다른 형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회득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걱정에 있어서도 선생님들이 의외로 같이 움직일 의사가 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청산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의외로 지역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더 건강하게 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기회를 받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더 채워주고자 하는 열의와 욕구들이 분명 있다라고 하는 걸 인터뷰에서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 자체에 있어서도 저희가 발견한 것은 아 네 온라인 그래서 그 기간에 있어서도 저희가 약간 시사적이었던 건 뭐냐면 재난소득처럼 돈이 처음에는 3개월치 2개월치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썼는데 이게 한 3개월쯤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네 계획을 이 돈은 일단 거기는 아직 기름보일러를 쓰니까 거기 유료비로 써야겠다 두 번째로 이제 자동차 이쪽으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약간 계획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작동하더라 그거는 어른도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한 3개월쯤 되니까 이거를 그냥 쓸 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실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 돈이 나의 어떤 삶의 비전을 바꾸는 데 있어서 내 꿈에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직접 그런 표현을 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지점에서 직접 지급하는 이슈와 연결이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 청소년들이 내가 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경로를 어떻게 알게 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현수막 이런 걸로는 모르고 부모가 알려주면 알게 되는 거고 안 알려주면 모르는 거고 이런 상태였던 거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알려는 주대 네 몫이야 라고 나눠주기보다는 자 우리는 가족 공동체니까 기름보일러 다 같이 쓰는 거에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기름보일러에 기름을 먼저 넣자 차 너도 같이 타잖아 그러니까 차 기름 그 다음 넣고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가서 외식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처에 대한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제약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쨌든 청산면이라고 하는 실험 시범사업이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이 사업 자체 가지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거에 국한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도 제한적인 시사점들을 발견할 수는 있었지만 이제 조금 이제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이라는 곳이 왜 이 연구를 하게 됐냐라고 하는 지점에서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은 9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농어촌 청소년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민간 조직이고 이제 7차 청소년 육성 기본계획 정책에서 5차까지는 지역 청소년에 대한 접근이 있었는데 6차에서 아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지역 소멸이랄지 이런 중요한 의제 안에 그곳에 어른들만 노인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당장 몇 년 후에 청년이 되는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데 그 존재들이 지워진 것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7차 청소년 기본계획인데 이 7차 청소년 기본계획의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조금 언급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성들을 저희가 지난 연구에 시도하면서 내용들을 조금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려낼 것인가 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 연구를 설계하게 됐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농촌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유효할 거냐 유의미할 거냐 이런 거를 좋은 기회가 돼서 청소년 청소년들을 좀 만나게 됐고 그런 지점에서 청산면이 아닌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 생애의 청소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농촌에서 살아낸 그 존재들에게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실제 유효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런 배경에서 이 청산면을 저희가 주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청소년들 개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셨잖아요 이 질문은 기본소득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 개별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모두 다 사실 여기 한국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경험이 한 번씩은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 당시 가구주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사실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자기 몫을 다 제대로 챙기셨는지요 혹은 가구주라면 가구원들의 몫을 제대로 보장해 주셨는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성이라는 요건이 현실의 정책에서 제대로 보장이 되려면 개개인에게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8세 미만에게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가 여긴 청산면에 적용된 정책이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부모가 알려주지는 않는 한 심지어 청소년들은 내 몫의 기본소득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이 3년차, 6년차에도 연구가 진행될 계획인데 그때 저는 그런 질문들을 더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자 청소년들이 내 몫의 기본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냐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소비를 해봤느냐라는 질문들을 던져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기본소득이 주는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존재만으로 생기는 권리잖아요 존재만으로 생기는 권리가 물론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권리들이 있는데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아동들도 내 권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저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게 여기에도 아동들이 와 있잖아요 아동들이 표현하기에는 용돈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게 뭔가 대가성, 내가 뭔가 잘해서 받는 거라는 표현을 생각하는데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쓰면 기본소득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단어에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권리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체험하고 또 그 권리에 대한 인식을 얼마만큼 증진되었느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청소년면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금으로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면 참 좋겠으나 사실 여러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 전체 주민들에게도 지역화폐 그것도 3개월 이하로 소비해야 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면에 상당수의 소비처가 인근, 청소년면이 아니라 정고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조차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면 안에서 소비처가 새로 생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들인데 그것들이 지속 가능한가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는 혐금으로 지급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정책당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않을까 그런 목소리가 나와주려면 청소년들분께서 목소리를 내시게 되는데 그런 목소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유 교수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첸대 유종성 교수입니다 먼저 7년 전에 박경태웅 박사께서 발표할 때와 지난 7년 지난 걸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장족의 발전을 한 것 같아서 자전히 기쁘다고 할까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동안 박경태웅 박사님 우리 많은 분들이 노력한 거가 그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청소년 직접 지급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질문을 한다면 개별성의 원칙이 있긴 하지만 아동들한테 직접 지급을 한다 0세와 1세한테 직접 지급한다는 건 좀 난센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청소년한테 직접 아동하고 구변을 한다면 몇 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과연 청소년한테 직접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꼭 타당한 것인지 왜냐하면 저는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또 납세의 의무라는 국민의 의무하고 연동이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기본소득이라는 걸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납세의 의무를 아직 실행하는 주체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디펜던트로 부양가족으로 이렇게 돼 있고 청소년들의 경제적인 생활은 부모가 책임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별 몫으로 지급이 되더라도 부모한테 지급되는 것이 그게 꼭 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한 몇 세부터는 15만 원 중에 5만 원 몇 세부터는 10만 원 그런 식의 하나의 꼭 강제적인 기준이 아닌데 권장 기준 이런 거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액을 몇 세부터 다 줘야 된다 하는 거는 좀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유영종 선생님 발표하고 또 청소년에서도 나왔지만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정량 분석은 아직 이게 지난 1년 동안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건 아직 안 나온 모양이죠 정량은 그래서 그게 언제 정량 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도 한 거가 있죠 그러면 그것하고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릴 사실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박수철 박사님께서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발표를 여러분의 말은 농촌 기본소득으로 더 확장될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수당이라고 해도 사실 개개인으로 하더라도 수당이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농민수당 내지는 농민 기본소득하고 농어촌 저는 이게 같이 갈 수가 있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드리는 얘기는 농민 기본소득하고 농촌 기본소득하고 조금 이렇게 알력이라고 할까 갈등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농민 기본소득인데 농촌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가려면 도시민들의 서포트가 있어야 돼요 도시민들이 이해를 하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더더구나 농민이 살려면 농업과 농민이 살려면 농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알력과 갈등이 만약에 있다면 도시민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지 아까 농민 기본소득 하시는 분도 여기 와 있다고 했는데 그럼 가셨네요 그게 대해서 좀 여쭤보셨습니다 네 시간이 안 남아서 하여튼 저한테까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농민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을 같이 가야 되고요 저도 노력을 하는데 운동 진영에서는 좀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이것도 만약에 농촌 기본소득까지 확대될 때 그러면 농민 기본소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청산면에서는 농촌 기본소득 지급하면서 농민 기본소득은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청산면에 가서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왜 농민 기본소득은 안 하냐 그런 또 불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농사를 짓고 농업에 대한 가치와 농민에 대한 권리 증진을 위해서 농민 기본소득을 하는데 농촌 기본소득도 또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이렇게 확대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들이 또 이제 저희 기본소득이라는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 차원에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계속 고민하면서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박경철 박사님한테 짧게 여쭙고 싶겠는데 농민 농촌 기본소득이 다른 농업 선진국에서는 그런 성격에 기본소득의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예의가 있을 것 같아요 있다면 좀 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민 기본소득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선진국에는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없다 자체의 제도 자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민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선진국들은 면적만 따져도 한 최소 30헥타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농가당 70헥타르입니다 면적이 농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어떤 직불금이 거의 기본소득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농가 평균 경쟁 면적이 1.3헥타르밖에 안 됩니다 면적당 직불금을 줘서는 농가 자체가 생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럽과는 다른 방식의 직불금이 필요하고 그게 저는 기본소득 형태로 농민이라면 지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직불금 제도를 기본소득 제도로 바꿔야 되고 기본적인 것을 받쳐주고 추가적인 어떤 역할들 예를 들어 생태계를 보존한다든가 농촌 문화를 지킨다든가 친환경 농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보조를 한다면 농민이 생존할 수 있지 진과 같은 형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유럽과는 다른 형태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안선영 김영주 선생님 우리 유정성 교수님과 견해가 다를 것 같은데 네 견해가 저는 다릅니다 네 일단 이제 좀 어느 순서로 사실 같은 맥락에 하나의 질문이지만 그 질문 안에 최소한 세 개의 응답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제 권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미 판동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지출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학교에 갔을 때 이 개별 자아가 직접적으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서 계급 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적용 가능해야 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판동초등학교 발표가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용돈이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이 실제 학교 매점이 발생했을 때 소외감을 느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체 아이들 전교생 아이들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 그 마음에 상호 대접하고 호외로운 마음들이 생기면서 이 학교 공동체에 대한 믿음들이 생겼고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어떤 되게 다른 부분들은 이미 시스템으로 적용되지만 사적인 지출이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그런 부분 제어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전체 아이들에게 용돈을 똑같이 줌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지점에 있어서 이미 또 저희가 사례로 판동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청소년 꿈 바우처처럼 보은이나 고성이나 옥천에서처럼 이미 13세 아이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이미 수당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여러 사례가 청소년이거나 초등학생이거나 다 같이 어떤 소득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 내 권리의식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굳이 법의 기준에서 조금 접근하자면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청소년의 범위로 본다고 하면 만 9세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이미 시행된 사례 안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볼 것인지 내지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만 9세부터 볼 수 있을 것인지 약간 이 두 기준 정도를 좀 권장 기준으로 조금 제시를 해보면서 실제 이제 전 국민이 똑같이 받아야 하냐 15만 원씩 30만 원씩 똑같이 받아야 하냐 그거는 좀 다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빤돈 초등학교 아이들은 일주일에 2천 원씩 받거든요 아 이제 3천 원을 올랐죠 네 그런 것처럼 초등학생이 뭔가 자기의 어떤 지출 규모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생활의 안정이나 삶의 질을 바꿔주는 최소한의 어떤 표준을 만들어주는 의미도 크지만 실제 윤영중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권리의 주체로서 이것을 체감해 나가는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 이 어떤 자아의 개별성들을 경험한 게 경제적으로 독립한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 아니요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기본소득의 취지 중에 중요한 지점이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식의 감각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한다면 초등학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동초등학교 3천 원씩 주고 있는데 대략 한 달에 1만 5천 원을 줄 수도 있고 주당으로 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접근은 이런 것 같아요 전국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내가 소득을 가지려면 공화주의의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가 붙어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오히려 공유부와 기본소득이 붙어있다라고 하는 전제라고 한다면 그 공유부를 무엇으로 보느냐 재원의 출처의 차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그 재원을 자연 태양광으로 보기도 하고 디지털세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실제 디지털 사용을 누가 많이 하냐 그것에서 데이터를 발생시켜서 자본으로 바꿔주는 그 생산 주체는 누구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생산에 기여하는 기여성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왜 청소년이 배제되어야 하는가 기본소득이 가지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에서 함께 붙어 다녀야 할 공유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발상에서 그것이 배제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의 다른 입장이고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권장 나이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직접 주는 것에 대하여 세금과 연결된 지점에서의 실제 공유부라고 하는 지점을 같이 생산하는 생산 주체로 인정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저는 이제 보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권리의 주체의 인식이라고 하는 감각이라고 하는 어떤 공화주의 시민을 길러내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교육적인 생애에서 체감해서 계속 훈련되어야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도 어려서부터 그리고 불평등이 최초로 체감되는 직접 체감되는 그 공간인 곳에서부터 저는 직접 적용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주어질 수 있고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말할 수... 1분만 어쩌고 될까요? 1분만? 1분만? 저 뒤에 지금 두 친구가 데이터를 열심히 생산하고 있어가지고 청소년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제 생각해 받아들여야 되느냐도 있는 것 같은데 나이부하게 생각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테면 부모 밑에 청소년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정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탈가정한 청소년들 탈학교한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 재난지원금 때도 경험했지만 난 이미 탈가정했고 탈학교를 했는데 우리 부모가 이미 그 돈을 갖고 쓰고 있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봐왔고 그래서 개인한테 지급되어야 된다 할 때 청소년이 당연히 나이부하게 부모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벗어나서 다시 개인으로 이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형주 선생님 일생활균형연구소 30초 안에 설명 어떤 연구소인지 네 소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일생활균형연구소는 2010년에 일생활균형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했고요 이제 기업 조직의 일생활균형문화 저희 출발은 돌봄과 일하는 노동생활이 병행 가능한 조직문화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회인식이나 직접적인 조직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그것의 변화에 관련한 부분들을 추적하는 연구를 종합적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이고 이거에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소를 2015년도에 오픈을 해서 현장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 조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유현영준 선생님 저도 연구소 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 김형주 선생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의 다 해서요 다만 이제 납세라는 것은 물론 하나의 기준일 수는 있으나 납세의 사실 연령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납세의 활동이 딱 일률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좀 더 해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지금 뒤에 두 아동은 한 명은 아날로그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고 있고 한 명은 디지털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공유부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금액의 우리가 기본소득을 생각할 때 기본소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소비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도 고민해봐야 되지만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정치적 의사결정 투표권 그리고 그런 소비의 권한뿐만 아니라 아동이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 원 전체를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소비할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느냐 그 일부를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45분까지 맞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0분을 넘겼습니다 우리 지혜님이 마음이 불안할 것 같은데 박경철 박사님이 예전에 농촌 농민 기본소득을 발표하고 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더 진전된 논의들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해보면 꿈과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본소득의 현실화 완전 기본소득까지 어떻게 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앞에 더 다가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듭니다 특히 농촌 농민 기본소득은 더 진전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더 열심을 기울여서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네 분 발제와 토론 맡아주셨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어떻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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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